합성함수 연속되려면 1에서 우극한이랑 좌극한 함수값 같으면 되죠. 그럼 1에서 우극한 생각해보면 1에서 우극한은 여기로 다가갑니다. 2로 위에서 다가와요.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형태가 돼요. 2 플러스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. 4 플러스 2A 되고 그 다음 함수값 해봅시다. 1 대입하면 3이라 그래요. 얘는 G에다가 3을 넣으면 9 더하기 3A가 되고 1에서 좌극한 거에 보면 얘는 2의 왼쪽에서 다가가요. 다 이건데 왜 줬지 G에다가 2 마이너스인데 2 마이너스도 4 더하기 2A가 되겠죠. 이 세 개 같으면 돼요. 이거 두 개 같다 하면 되겠네. 그래서 9 더하기 3A랑 4 더하기 2A랑 같아요. 넘기면 A는 마이너스 5면 다 연속이 됩니다. 점심에 3라이크가 되겠다. 이렇게 보내고 2 마이너스 5면 다 연속이 됩니다.